3월 3일은 초승달입니다. 매달 일본의 강진은 20일에서 다음 달 초승달 부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 3월 3일 초승달은 바누아토 근처의 강진대과 미해안에서의 이상징역 그리고 온타케산과 아소산 등의 산채팽창 등을 고려해보면 3월 3일 초승달 전후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 발생 당일 전후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2월 25일 금요일은 3회로 일주일 만에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전 2월 18일은 동북지역 미야기연에서 약 1년 만에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2월 25일 금요일에는 오키나와에서 규모 5.4의 강진과 쿠릴렐도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규모 5클래스의 지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에 미야기연 앞바다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야기 지진은 이틀 연속입니다. 2월 24일에도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미야기 앞바다에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에 약 1년 만에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동북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과 3월은 뉴질랜드와 바누아토 강진 이후에 진도 5 이상의 강진들이 일본에서 많이 발생을 하였으며 지금 그 조건과 똑같은 바누아토의 법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오키나와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전인 24일에는 오키나와에서 규모 3.8과 4.9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도 동북지역 미야기연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쿠릴렬도 남부에 위치한 이투르프 섬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작년 10월 16일에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반년 만에 지진입니다. 장소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쿠릴렬도의 이투르프 섬은 2020년 2월 13일에 규모 7.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2월 13일 작년에도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년 연속 2월 13일에 발생한 강진들입니다. 작년에는 후쿠시마, 재작년 2020년은 쿠릴렬도입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 일본 관동지역 남쪽의 지바현 보수 반도와 가나가와엔 미우라 반도에 둘러싸인 도쿄만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계속하여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최근 가나가와엔에서 악취소동도 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호카이도에서 동북지역에 걸쳐서 새로 줄무늬의 지진 후니 출연하였다는 일본 뉴스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